포크그룹 나무자전거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대항로 질러홀에서 라디오방송을 소재로 콘서트를 가집니다. 현재 10개가 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는 나무자전거는 자신들이 DJ가 되고 기존 DJ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라이브 자키쇼를 꾸미는데요. 공연의 게스트로는 라디오방송 DJ인 하하, 김부라, 이수경, 문세윤씨 등이 참가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에로불가쇼, 휴머니즘 라이브쇼 등 모두 5코너가 무대 위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